자 우리 로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 로키는 말라뮤투 남자, 현재 7살, 몸무게는 35킬로입니다. 너무 순하고 착하고 애교도 많고 친구들한테도 양보도 잘하고 너무 착하죠. 우리 로키, 그리고 같이 지내고 있는 로라한테도 항상 양보하고 먹을 것도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고 뭐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로키는 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 보호소로 들어갔다가 안락사 대상이 되었었는데 치료받고 우리 보호소로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년째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친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로키. 잘생기고 착하고 순하고 배려심 있고 머리도 영특해서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고요. 배려심도 많고 애교도 많고 순둥이고 또 기분 좋으면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덩치는 진돗개보다 두 배 이상 크지만 아직도 자기가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꼭 좋은 곳으로 입양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키 인사하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우리 로키 잘생겼죠? 우리 로키 꼭 좋은 가족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로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로키는 7살 말라뮤트 남자 35kg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감사합니다.